히힛 아, 이만하면 순왕이죠. 바람도 딱 좋네 내 뒤로 흠, 담겨있지 이봐, 버틸 자신 있어? 하, 샤! 하, 격발 안심이라 고통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나갔어 괴로워하는게 미겨지지 않아? 그러게, 자렇게 뼈새로 썰어버리면 파이 만들기 힘든데 내 뒤로 퉤 이 작살은 필살의 집념일 흠, 담겨있지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.. 시작을 했어 방금 했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성공이야 가룬 신나 노래 부를까? 공격은 가락하자 공격은 매우 효과적 즉, 서로가 빠르게 이끌게 할 수 있겠죠 그는 문제에 fim 이만些 다른 공격이 좋지 히앗! 쨍그랑, 부위가 조각났어. 계속해도 돼 흥, 이번엔 성적이 좋았군. 하지만, 머나먼 고래에 닿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. 다시 가스로anos 터빈을 점화한다! 그리고!